김용봉 목사님의 칼남 가운데 조금 더의 신화와 조금 덜의 진리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가졌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가져야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실은 속고 있다는 것이죠 질질이 아니기 때문에 신화라는 꼬리표를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조금 더 라는 신화 속에서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핍이 많다고 생각해서 내가 조금 더 채워야 되고 조금 더 가져야 된다라고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생, 결핍이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는 조금 더 가져야 행복하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늘 그렇게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게 하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거기에 가도 무언가 그 다음 조금 덜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평생 부족한 인생, 결핍한 인생으로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사탄의 속임수가 아닌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조금 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조금 덜 먹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에 좋다는 것이고요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고 또 스마트 보는 시간들을 조금 덜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말도 조금 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절제하는 조금 덜의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의 관심이 있지 조금 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덜 이것이 정말 늘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낮추겠다, 줄여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늘 부여한 인생이고 풍성한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우리 주인공이신 예수님 보면 조금 더 무언가를 갖고 조금 더 무언가를 얻으려고 살았던 인생이었는가 조금 덜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누고 선비려는 그런 삶을 살았던가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간에 또 이제는 고난 주간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조금 덜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조금 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기간을 한번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도 한층 새롭게 다가서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조금 더가 왕성한 이 세상에서 조금 덜이라는 이런 진리를 쫓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지혜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의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예 목사님의 글에서 조금 덜을 신화라고 하면서 사탄의 속임수라고 비판을 했고요 조금 덜을 진리라고 하면서 절제를 권면을 했습니다 결국은 신앙으로 다스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에 소리들이 들려오고 얼마나 많은 요구들이 빗발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건강한 신앙이 열매인 것입니다 또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도 발동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은 순종으로 가는데 엄청난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모든 신앙인들이 꿈꾸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고 또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만드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놓고 신앙의 기초부터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관계입니다 그랬듯이 신앙도 관계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들의 계획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힘을 쏟으며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관계의 대상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관계의 대상을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관계의 입장에서 보면 관계를 맺을 대상을 만드시고 관계를 맺은 대상을 지정하셨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조와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알맹이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한 일이 일도 없습니다 기여도가 일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발전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된 일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려고 행하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셔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덕하니 손을 내면서 손을 잡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고 그래서 좋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시면서 어떤 관계를 처음에 맺으셨냐면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신앙이라는 선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는데 이만큼 좋고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큼 좋고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근데 성장하지 않고 왜곡되면 이 신앙이 처음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되고 하나님이 의리되는 그런 일들이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왜곡돼 버리면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이슨 시인의 바보 하나님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분이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사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농약도 뿌리고 그래서 가을이 오면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1년 농사 잘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생명이 들어간 그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당한 비와 온도와 또한 바람과 또한 햇빛의 혜택을 받고 그 모든 작물들이 잘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한 모든 것을 가지고 당연하다는 듯이 내 것이라고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하시고 그 다음 해에도 그 사람과 동업을 하시면서 똑같이 투자를 해 주시고 똑같이 고맙다는 말 한번 듣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소외 당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얻고 노력했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뒤에서 엄청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서는 어처구니없이 바보가 되시는 것이고 또 바보 같은 행동을 매년 반복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무엇인가 맡겨놓은 듯 다그치며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야 하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다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을 떨고 있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갑질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신앙은 선물이기 때문에 감격과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보로 여기면서 자기 속 다 챙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자기가 권리가 있는 듯 때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것인데 자기가 옳아서 그런 줄 알고 자기 자랑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처음을 잃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유치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의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실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이용하며 사는 것이고요 조금 더의 신하에 사로잡혀 사는 욕망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습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손잡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다리를 놓아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그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시작을 선물이라는 것도 있고 감격과 감사라는 것도 다 잊어보셔서 하나님 바보 취급하고 하나님 앞에 갑질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물이고 감격과 감사로 시작해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사시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치함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신앙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특징 첫 번째인데요 신앙은 오직을 강조합니다 오직 신앙은 오직입니다 우리가 15절, 16절에서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무한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얼마든지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요 그 전에 무언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권한을 당하시고 십자가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린 감사와 감격을 갖고 삶과 더불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가슴 속에 다가와서 감동으로 밀려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촉촉한 눈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일계명입니다 개명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다른 신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나님께서 수고와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고와 희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에 도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다른 신을 생각할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왔 공간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주신 적이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생명을 주셨다 이 땅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샅샅이 뒤지고 뒤져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생명을 주신 그런 신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이 분명한 신앙은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이 분명한 신앙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이 분명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에 오직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엉뚱한 생각은 않습니다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무슨 걸 말씀하시는지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직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땀과 피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은 상속자라는 것인데 상속자 이야기는 있다 말씀드리고요 상속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 하나는 고난 이것이 다 상속의 내용입니다 영광은 조금 미래의 일이고 고난은 현재의 일인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리포스 2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수고하고 희생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누고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다 보면 수고와 희생하게 되고 땀과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그런 것을 반대하고 나서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나 따라오고 싶냐 그럼 편하게 올 생각하지 마라 그럼 자기를 좀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땀과 피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즐기며 신앙생활 하려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맘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욕구를 꺾어내야지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요 우리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저울추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렇게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해서 이 무엇을 받는 것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의 저울추가 비슷해야지 균형이 잡혀야 건강한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받는 것으로 치우쳐 있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과 나누면서 또 간증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런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고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셨어 이런 나눔과 이런 간증도 이게 균형이 좀 맞을 때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즐기며 마음대로 하는 이 땀과 피를 외면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땀과 피를 요구합니다 신앙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자녀를 17절에서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은 하나님 영광이라는 영광을 받는 이 상속은 예수님 제림때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림하셔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상속은 실은 뒤로 미래로 이렇게 물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이 아라모가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고린든수 6장 22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셔 예수님 오신대 그러면서 유려를 받을 수 있고 너무 힘들고 고통강에 있는 핍박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라나타 주님 좀 빨리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습니다 주님 저를 유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구고 탄원 얘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당장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응답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괴로움은 안 됩니다 즐겁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망부석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꼭 오시기 때문에 망부석이 아니라 우리는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빨리 안 되지? 이 답답함이 있으니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뻥 아니야 헛구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려다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낭패를 보는 그런 일들도 생긴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다림을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조급함 때문에 의심하고 또한 답답함 때문에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신앙이 그렇게 건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즐겁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오직 땀과 피, 기다림 이런 신앙을 잘 관리하실 때 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강함이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요인에 불구하고도 잘 걸어가는 것이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인생에 하나님 주신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서 자신의 인생 길을 살아가면서 그런 환경에 관계없이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잘 해나가는 것 꾸시의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대한 연주자는 모든 청중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나 위대한 신앙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으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칭찬 들으면 어떨까요? 몰라서 안 하는데요 시기가 나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알맹이가 있는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칭찬해 주시는데 이 칭찬이 진짜 칭찬입니다 신앙의 시작과 특징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